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격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전치사들을 같이 사용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격은 바로 생격입니다. 우리 생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 격을 맡고 있죠. 생격 또는 소유격이라고도 불리는 이 격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 소속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격은 소유, 소속의 역할을 한다. 한국어로는 뭐뭐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은 안돈 거예요. 이것은 안돈의 책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책의 주인을 생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소유한 자가 맨 앞에 나와요. 안돈의 책 이렇게.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책 안돈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돈의 책 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로 쓰게 되면 책 안돈의가 되고 이 안돈의가 어떻게 돼요? 무슨 격? 이게 바로 생격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나는 학생이에요. 어디 대학교 학생이에요? 모스크바 대학교의 학생이에요. 그쵸? 그래서 역시 뒤에 나오는 마스코프스키 우니베르시젯트 라는 단어가 우리 생격 형태 마스코프스카 와 우니베르시젯다 라고 하면서 우리 형용사 생격 변화 형태 다음 명사 생격 변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생격을 우리가 또 언제를 사용하느냐 바로 존재를 부정할 때 생격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니야 예스 마시나 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주격이 아닌 생격 형태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니야 넷 마시나 이런 형태로 써주겠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니야 넷 시스트리라고 되어 있죠. 나는요. 우니야 나는 없어요. 누가 없어요? 시스트라가 없어요. 시스트라 누나 언니죠. 우리 시스트라의 생격 시스트리를 써주면서 나는 시스트라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이치 동사를 사용을 해서 과거나 또는 미래를 부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니야 니에 블라 시스트리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우니야 넷 시스트리 나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우니야 니 부지에트 시스트리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여동생이 없을 거예요. 라는 문장들이죠. 이 문장들은 우리 모두 다 무인칭문이에요. 인칭이 없는 문장이다. 라는 거 그럼 여러분 나 지금 집에 없어. 나 집 아니야. 집에 없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없는 사람은 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야 넷 도마 이런 식으로 러시아언어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수량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 2, 3 다음에는 어떤 격이 오고 5 이상에는 또 어떤 격이 오고 이런 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니야 예스들이 루블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우니야 예스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3 루블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2부터 4까지는 단수생격을 쓰죠. 그래서 루블의 단수생격 형태 루블야 형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 다음에는 보통 주격명사라든지 아니면 대격명사들이 오고요. 2, 4 다음에는 단수생격 5 이상 그 다음에 20, 30, 4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생격을 써주게 되어 있죠. 다음에 날짜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격을 쓰느냐 바로 생격을 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날짜는 서수사를 사용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 같은 경우는 서수사의 중성 형태를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에 생격을 이미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1월 1일에 까그다 1월 1일에 라고 말을 하실 때에는 요 베르바예 라는 주격 형태도 역시 생격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브이 굿 아트 미처이자 베르바바 인바랴 새해는요 기념이 되어져요. 언제 축하를 해요. 언제요? 오 베르바바 임바랴 1월 1일에 라고 하면서 모두 다 생격형으로 써주었습니다.